보험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인터넷에다가 이제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알려주세요. 검색을 하면은 실제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내역이 쫙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을 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번 보니까요. 저는 일단은 암보험이 있는데 여성 암보험이 있어요. 사실 여성 특화된 암보험이라고 해서 파는 건데 암보험, 여성 보험 두 개는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. 심지어는 통합보험이 있어요.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합쳐진 게 통합보험인 거예요. 그래서 안 겹칠 수가 없습니다. 네.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저희가 지금 다섯 명이지만 각자 버는 소득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건강 상태도 다르잖아요. 맞아요.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적은지 많은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건 없을까요?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지만 평균적으로 재택하는 사람들이 추천한 게 있잖아요. 그런데 평균적으로 자기 근로소득,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. 그러니까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의 기준으로 했을 때 8% 정도. 그러니까 사실 적정한 보험료다.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8만 원 정도만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은 사실 좀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정이 한 100만 원 벌고 있는데 한 20, 30만 원 보험을 내고 있다가 무조건 줄여야 돼요. 다이어트 해야죠. 다이어트가 필요한 비만 상태라는 거죠. 제일 알기 쉬운 건요. 비가 오는데 우산이 세 개가 필요할까요? 다섯 개가 필요할까요? 하나가 있으면 돼요. 제대로 된 거 하나는 아니면 여유 우산 두 개면 되거든요. 네, 그거 정말. 네,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봉이 좀 작으면 저는 5%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더 내려가서. 더 내려가서. 네,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 최소한의 꼭 필요한 정도로만 하고 저는 정말 주계약 다이어트를 너무나 확실히 해가지고 주계약이 이 보험들 종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에다가 그 나머지 보험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안 내력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질병이라든지 이거에 관련된 특약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아서 네, 그거만 붙여놨어요. 저한테 특화된 상품으로. 네, 그래서 나머지 주계약들이 빠진 만큼 다이어트가 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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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